히힛 오우 와아 요거하고 요렇게 사고 어어 잠깐만 설마? 아직 설마? 그럴리가요 전략이 먹히고 있네 이대로만 봤어 오우 오우 야숙이 이게 다 살아있는데 테오타르가 훨씬 낫긴 한데 사파이어가 힘을 낼려면 저걸 가야 돼 지옥박지 우선 이걸로 가자 어쩔 수가 없다 선두에 올라서면 다른 이들이 자넬 따라하기 시작할 걸세 화끈한데? 오케이 오우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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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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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요 무럭무럭 크거라 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좋아 오케 오우 히힛 ㄷㄷ 와..잠깐만..야..잠깐만! 와..잠깐만..야..잠깐만! 와..다행이다! 마지막 짭까니스까지! 마리고스 악마덱 사파이어! 완벽하게 성공! 와..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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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잠깐만!